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선우정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무만적이거나 감성적으로 촉촉하거나 이런 노래는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좀 강력한 노래는 처음 해봐요. 그래서 숨겨왔던 패기들을 잔뜩 끌어올려서 열심히 녹음해봤고요. 본격적으로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뭔가 신호탄처럼 울리는 그 강력한 이 소리가 정말 멋있어가지고 신나게 녹음했습니다. TVN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2에 제가 OST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시즌1도 너무 재밌게 봤었고 2도 기대를 많이 했던 만큼 참여하게 돼서 더욱 기쁩니다. 비밀의 숲 시즌2 그리고 제가 참여한 OST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